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이로그 수영장 갔다왔던 세명입니다 또 브이로그 엿로그 자막수급 저희가 하는게 묘미죠 그쵸 그래가지고 또 하러 왔습니다 타자가 선우형이 저희 셋 중에서 제일 빨라가지고 선우형이 쓰기를 쓸따법인데? 자막 쓰실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자 저희가 인도네시아 12초에 그냥 다 먹어 누가 봐도 형이 쓴거다 어 뭐야 우유 등장 갑시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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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우유 등장 와 카메라 찍은게 더 좋아보인다 니키 여기 있네요 니키 등장 니키 든든하고 아아로 합시다 아야 니키하고 아야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빠졌으면 되잖아 우리 재밌 저 도와주세요 와 뭐야 이게 재밌다 우리 재밌게 찍었는데 아니 카메라가 두 대니까 재밌네 근데 우리 좀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잘 찍었어 와 아 이거 물음표 하나 씁시다 물음표 뭔 소리야 뭐 사람 중 뭐야 오오 오 오 입술 나온거 봐 아 오 아 편집 웃긴 했네 아 너 프로게스트 진짜 너무 웃겨 예능했 예능하는거 같아 이래야 근데 진짜 쎄긴 해 저거 진짜 부팀마사지가 스케일링해 스케일링 둘이서 진짜 잘 논다 난 저때 너무 평화로웠어가지고 약간 좀비 이렇게 딱 오고 있는데 혼자서 헤드셋 껴가지고 모르는 느낌 버거다 버거 나 이거 정확한 이모티컴 뭔지 알아 이걸 클로즈한 거였어 머리가 거의 송알탄 나네 아 나 진짜 웃기게 생겼어 호이 이거 호이 이거 진짜 두 개서 잘 논다 이거 재밌었어 볼게미나 이거 해야지 호이의 진짜 잘 논았다고 해서 갑분 볼게미나 갑분 렛미인 아 그 뭐냐 그 리메인 리메인 렛미인 리메인 가로 치고 일본 수구 애니메이션 갑시다 모르는 분이 있었어 모모 여기다 불업함이라고 적혀가지고 불 혀 근데 진짜 잘 논았다 이때 초등학생 둘이 여행 온 거 같네 다 힙어 틀고 있는 게 레전드 전쟁 전쟁 진짜 뭐하는 거예요 전쟁 2탄 갑시다 뭘 왜 이러해 아니, 진짜 이 형 지독했어, 나도 지독해. 괴물이 되네. 진짜 괴물이다. 진짜 납전빨이다. 니키 정원초가. 어, 나쁘지 않은데? 이때 머리 박았어요. 머리 박으면. 이걸로 버텨? 이걸로 버텨네. 스파이더맨 그.. 아니, 스파이더 센서. 진짜 이걸로 버텨네. 몇 초에요? 근데 저번에 반응속도 진짜.. 생전벗는 레전드네. 19초. 구분. 맛있다 말해, 일표정. 삼켜. 뭐라 적어요? 쩜쩜쩜쩜. 얘가 숟가락으로 내 거 퍼 먹어서 살짝 민트 묻은 거 더 내보는 중. 피자인데 진지하다? 진지하다. 우유 진짜. 하늘 활짝 했어요. 이제 저희는 이만 드라마 부탁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안녕. 안녕. 뭐야? 팍. 폭. 아니, 이거 팍. 팍. 오케이. 우와. 네, 이렇게 해서 자막 소음이 끝났고요. 저희끼리 진짜.. 맞아요. 보는데 되게 재밌게 놀았네. 이때도 재밌었는데. 재밌.. 재밌다. 보는 게 더 재밌어. 그러니까요. 편집이 재밌게 된 거 같아서 NG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거 같고 맞아요. 역시 한림주네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끼리 노는 거 같네요.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놀았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죠. 네. 저희 연습하러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